그쵸? 시즌 1때도 공개가 입수했잖아요 맞아 맞아 입수 물 들어가면 잘 돼 여우기가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여우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원래는 이 룰이 있어 우리 맨 처음에 PDP라고 우리 TVN에 PD님들 인사드리러 갔는데 PD님 저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물었더니 입수를 하래 뭔가 이게 초밀 좀 나오려면 여름몰에 들어간다거나 나 이거 뛰어든다거나 그러면 료호가 료호기가 입수하면서 같이 입수하고 싶은 료호기가 같이 가고 싶은 자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뭐야 뭐야 재미 들렸어 두렵다 눈 감아? 아무 말도 돼요 진짜? 근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이걸 진짜로 누가 될지 한 명? 무조건 한 명? 네 자 과연 누가 될지 느낌이 이거고 뭐야 리더다 리더 이게 막 소름이 삐죽삐죽 시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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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나는 나 뽑으면 그냥 어시피 뛰어서 달라고 했어? 당연하지 료호기가 뽑으면 바로 나 뛰어서 들어갔어 여기서 나는 입술을 수영장에 먹으면 난 바다로 하지 여기 너무 작아 어? 책이 형 바다 들어간대요 그러면 책이 형 바다 할까 한번? 아니 나 가야 돼 나 수영을 헤엄쳐서 서울로 갈 거야 뭐 책이 형 바다 책이 형 explaining 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